3월의 암송 구절인 사도인전 2장 42절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편 34편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를 경여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호를 경여하는 그 지혜는 안락한 생활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배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인 10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레가 뵀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고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짓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때는 다윗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는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때의 일을 이렇게 해상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리아카 싸우러 나갈 때도 여왁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는데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아스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사울왕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에 가서도 가드왕인 아기스를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나 싶습니다. 다윗같이 용맹한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아기스 왕이 왜 미친 사람을 내 집에 데려왔느냐고 다윗을 쫓아 냅니다. 다윗의 연기가 얼마나 그럴 듯 했는지 정말로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쫓아내 버린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보존한 후에 쓴 시가 오늘 본문인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고백입니까? 죄인에게 고난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악인에게 고난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욕이 아닙니까? 욕이 죄가 많아서 고난당하고 악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죠. 욕기 1장 1절에 보면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씀으로 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욕이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전 번역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지만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뼈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그 고난 속에 임하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도 꼭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그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연단 받아서 순금신앙으로 빚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